경준이 아니래도 요즘 나한테 비밀이 많으시다, 오광남시다. 무슨 비밀? 여자가 있는 거 같다. 요즘에 더러워. 왜 이래? 불이 꺼졌네? 아휴, 씨... 아, 그래. 이 오빠가 또 이 지중해 요리도 그냥 일가견 있잖디. 발걸음이 그냥 아주... 저기, 우리 춤출까? 아니, 여기서? 어. 미쳤어? 아, 진짜 미치고 싶다. 이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 너무 자유로워지고 싶다고. 좋아. 오광남이를 꽁꽁 묶어놨던 새 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춤춰봐. 지옥아, 우리 바보가 돼서 정말 바보 같은 사랑 한번 해보자. 좋아. 우리 바보가 돼서 바보 같은 사랑 해보자. 좋았어.